41. 단체 급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경영자를 위한 경비 절감 2. 피급식자의 건강 증진 3. 급여 대상자의 영양 기준량 4. 피급식자의 생활시간 조사에 따른 삼식의 영양량 배분 정답 1번 경영자를 위한 경비 절감 42.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름을 더 넣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준다 2. 레몬즙을 넣은 후 기름과 식초를 넣어 저어준다 3. 분리된 마요네즈를 양쪽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준다 4. 새로운 난항에 분리된 것을 조금씩 넣으며 한 방향으로 저어준다 정답 4번 새로운 난항에 분리된 것을 조금씩 넣으며 한 방향으로 저어준다 43.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수란 2. 치즈 3. 커스터드 4. 오믈렛 정답 2번 치즈 44. 달걀에 우유를 섞어 만든 요리가 아닌 것은? 1. 오믈렛 2. 머랭 3. 스크램블드 에그 4. 커스터드 정답 2번 머랭 45. 사태찜, 족편, 꼬리곰탕, 새머리 편육 요리들은 육류조리에 어떤 원리를 특히 이용한 것인가? 1. 콜라겐 결합 조직의 젤라틴화 2. 단백질의 열에 의한 응고 3. 국물의 부드럽고 진한 맛 4. 오랜 시간의 가열에 의한 연화 정답 1번 콜라겐 결합 조직의 젤라틴화 46. 다음은 식단 작성의 순서이다 맞게 연결된 것은? 47. 유지의 품질 저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은 공기의 산화를 받기 쉽다 2. 유지를 갈색병에 넣어두면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도 상관없다 3. 가열 온도가 낮을수록 산화가 촉진된다 4.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했을 때 산화가 가장 빠르다 정답 1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은 공기의 산화를 받기 쉽다 48. 홍조류에 속하며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5. 단백질도 많이 함유된 해조류는? 1. 김 2. 미역 3. 우뭇가사리 4. 다시마 정답은 1. 김 49. 조리 후 배식하기 전 음식이 식지 않도록 보관하는 온장고는 몇 도시 정도의 온도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정답은 3. 섭씨 65에서 70도 50. 채소의 조리가공 중 비타민C의 손실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1. 시금치를 데칠 때 사용수의 양이 많으면 비타민C의 손실이 적다 2. 당근을 데칠 때 크기를 작게 할수록 비타민C의 손실이 적다 3. 무채를 곱게 썰어 공기 중에 장시간 방치해도 비타민C의 손실에는 영향이 없다 4. 동결 처리한 시금치는 낮은 온도에 저장할수록 비타민C의 손실이 적다 정답은 4. 동결 처리한 시금치는 낮은 온도에 저장할수록 비타민C의 손실이 적다 51. 검역 질병의 검역기간은 그 전염병의 무슨 기간과 동일한가? 1. 전염병의 유행기간 2. 전염병의 최장 잠복기간 3. 전염병의 이완기간 4. 전염병의 세대기간 정답은 2. 전염병의 최장 잠복기간 52. 공중보건학적 사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전염병 예방사업 2. 가족계획사업 3. 성인병 치료사업 4. 직업병 예방사업 정답은 3. 성인병 치료사업 53.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염병은? 1. 장티푸스 2. 폴리오 3. 세균성 이질 4. 파라티푸스 정답 2. 폴리오 54. 인공능동 면역에 의하여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전염병은? 1. 디프테리아 2. 이질 3. 폴리오 4. 말라리아 정답 3. 폴리오 55. 다음 전염병 중 생후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1. 홍력 2. 백일해 3. 결핵 4. 파상풍 정답 3. 결핵 56. 해충은 인체에 어느 부위에서 기생을 하는가? 1. 간 2. 큰 창자 3. 허파 4. 작은 창자 정답 4. 작은 창자 57. 자외선에 의한 인체 건강 장애와 거리가 먼 것은? 1. 설안염 2. 결막염 3. 백내장 4. 폐기종 정답 4. 폐기종 58. 쓰레기 소각 처리 시 가장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 높은 열의 발생 2. 사후 폐기물 발생 3. 대기오염과 다욕신 4. 화재 발생 정답 3. 대기오염과 다욕신 59.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역을 강화한다 2.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한다 3. 보균자 관리를 강화한다 4. 예방접종을 강화한다 정답 1번 검역을 강화한다 60. 포자 아포형 성균의 멸균에 알맞은 소독법은? 1. 자비소독법 2. 저온소독법 3. 고압증기멸균법 4. 희석법 정답 3번 고압증기멸균법